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문 어린이 도서관이 온라인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 1, 2학년이 대상이며 6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영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영어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